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끝났어요. 어떤 학생들이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모의고사를 봤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그래 윤리공부는 내가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나왔어요 여러분.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아 6월 모의평가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뭐지? 그리고 내가 완성된 부분은 뭐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 출제 경향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는 걸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이 끝났을 때 학생들의 평가는 뭐였냐면 생활과 윤리는 왠지 좀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생활과 윤리는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오히려 등극컷은 윤리와 사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낯선 제시문을 읽고 이 낯선 제시문이 낯설게 느껴지니까 내가 맞았다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윤리와 사상은 반면에 좀 쉬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등극컷은 생활과 윤리보다 1점이 낮죠. 이건 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윤리와 사상의 출제 경향을 보면 생활과 윤리와 공통으로 이상하게 원세계를 그려놓고 각각 비판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추가된 것 빼고는요. 아주 색다른 문제 여러분이 전혀 보지 못했던 선택지가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 자유의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어떤 사상가든 인간의 본성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착각을 유도하는 거 이 정도의 기본적인 함정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유머모의평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발 좀 핵심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여러 사상가들의 관점이 있는데 이 여러 사상가들의 관점을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사상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양사상 하면 선생님 한자어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이 한자어들 의미 다 알아야 되나요? 한자어도 안겨야 되나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자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해당되는 한자어만 잘 안겨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은 특히나 두 명의 사상가 또는 세 명의 사상가를 대립시켜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대립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길드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대립구도에서 출제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많은 양을 공부하려고 이야기하기보다 핵심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시문 독해력 선택지 독해력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서양사상가가 나왔어요.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입니다. 자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라고 했어요. 인간은 양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미 이거 보면 알겠죠. 자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을 신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는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걸 최고의 가추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서 자신과 신과 사물을 파악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즉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 안정된 상태를 누리게 되겠죠. 여기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고 드물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도를 닦는 길이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험난하겠죠. 드물겠죠. 그런데 모든 고개한 것은 드물 뿐만 아니라 어려운 법이다. 니네가 여기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고개한 걸 얻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실제로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무한한 양태라는 단어에서 아 자연 생산하는 자연이 유일한 신이고 그걸 유일한 실체고 인간은 그것의 양태에 불과하다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스피노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적절한 삶의 태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이성을 통해 인식하려고 힘쓴다. 정답 딱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스피노자인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자. 볼까요?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 신이다. 그럼 이 신을 뭐 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신을 인식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성이겠죠 여러분. 사실 이건 제시문 독계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상감기, 사상감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지만 기본적인 요소들은 제시문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답 1번이에요. 2번.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초월자인 신의 명령에 복종한다. 첫 번째,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는 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능동적 감정들, 우리가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능동적 감정들은 인정이 돼요. 두 번째, 내재적 원인이 신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초월자인 신이 아니겠죠. 지워집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인 인격신이에요. 모든 것의 창조주인 인격신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죠. 지워져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완전히 지워지죠.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를 통해 삶의 필연성을 극복해 나간다? 여러분, 이것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 매우 중요한데 스피노자는 이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스피노자가 매우 강조했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연적이잖아요. 우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 필연적인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필연성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필연성은 수용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번 지워지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나머지 사상가와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한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삶의 필연성을 수용할 때 잘 보세요. 삶의 필연성을 수용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텐데 우리가 온갖 감정의 동요를 받으면 감정의 지배다잖아요. 감정의 지배,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하니까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이 삶의 필연성을 수용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지배다. 시작할 fatal